뭐야? 스포츠키? 창문 닫아 나도 봐 공짜로 집안에 소득도 하고 아우 부모님 얼굴도 뵙고 좋더라 건강들 하시고 일거리가 없으셔도 니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대학생인 척 하라는 거야? 불안을 좀 치지 뭐 넌 이 좋은 실력으로 왜 미대는 맨날 떨어지냐 아 죽을래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으로 없이 이적전하다 부자들이 원래 참 잘 속아 그치 사모님이 뭐랄까 풀타임으로 수업 어떻게 하시는지 Is it okay with you? 우리 다송이는 완전 예술가 지질인데 침팬지를 그린거죠? 자화상이예요 역시 그동안 미술쌤들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 아 제가 사람 하나 휙 하고 떠올라왔는데 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인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총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총 출현대 착하다니까 진짜 니가 착한거지 I'm deadly serious 근데 지금 진짜로 이상한게 뭔거 같애 근데 지금 진짜로 이상한게 뭔거 같애 진짜로 저격 ating 포도 verz 여행 и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